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엑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해킹이죠. 모이해킹 학습할 때 제가 또 봤던 책들 중에서 몇 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추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앱 취약점 진단, 모이해킹을 할 때 제일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해킹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앱과 그 다음에 웹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합니다. 물론 이걸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제가 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웹이 당연히 제일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앱 취약점 진단을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과 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IoT와 하고 좀 관련돼가지고 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해지면 더해지지 계속 빠지지는 않죠. 네 빠지지는 않죠. 웹이라는 것은 우리가 웹 패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앱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내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했을 때는 약 한 9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아이폰부터 많이 했어요.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이 먼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안드로이드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에 관련된 iOS 진단에 관련된 것들은 없죠. 많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봐야 하는 독자들도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이 봐서도 iOS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많은 비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iOS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iOS 진단을 할 때도 좀 이제 환경을 이제 iOS 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필요시에는 앱북까지 또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 공부 학습할 때 추천,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에 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당연히 이제 제가 지필에 참여했던 책입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그냥 제 책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을 쓸 때 좀 생각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최대한 실무하고 좀 동일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앱을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인시큐어 뱅크라는 앱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시큐어 뱅크 앱이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앱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앱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앱에서 진단할 수 있는 한몹들이 실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앱, 저도 이제 또 다른 책들을 좀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앱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이 환경에서 다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 있는 한몹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다 살펴봤어요. 물론 지금 버전하고도 살짝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이 책에서 언급했던 그런 환경 구축하는 방법들이 조금 버전이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된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 녹스 버전에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죠. 책이라는 것은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동영상은 바로바로 제가 찍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앱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한몹들이 이렇게 많아요. 23가지.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다뤘던 것도 약 23가지 정도인 것이고요. 이 한몹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스터디 할 때도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이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만 진단할 수 있으면은 실무에 가셔도 어느 정도 웬만큼의 앱들은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들이 이전부터 이제 웹과 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S 기반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쪽.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금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쪽을 대상으로 요즘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게 돼요. 당연하죠. 보안 솔루션들이요. 그래서 모이킹을 할 때 사실 앱이나 웹이나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마주취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보안 솔루션들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회를 하냐. 이것들이 굉장히 모이커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이렇게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앱에서도 이거하고 동일한 그런 관점의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소스코드를 어떻게 난독할 것이냐. 소스코드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난독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무결성 검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서비스에서 설치됐던 그런 솔루션 개념이거든요.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모바일 쪽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특히 이제 금융권을 진단을 할 때는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앱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것들이 이제 의무화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이제 허술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나 그런 관점의 우회기범이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여기에서 다루는 것들이 조금 미흡해요. 이거 한몫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학습할 수 있는 책을 뒤에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책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 책 제가 집필했던 책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에서 나왔던 책들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안드로이드 해킹과 보안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 좀 됐지만은 비슷 앞에 하고 이거는 나온 지 꽤 됐을 겁니다.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요. 번역본인데 좀 나온 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주요 도구가 드로저라는 도구예요. 드로저.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유튜브로 좀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드로저라는 취약점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난도카 프로가드나 덱스가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그러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이야기가 어렵게 지금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저라는 플랫폼 그 취약점 플랫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거 활용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책을 보셔야만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 되세요. 물론 굉장히 좋아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을 쓸 때 아마 이 책을 조금 참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포렌직이라는 이 책인데 모바일 포렌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바일 포렌직이라는 책도 있고 안드로이드의 관점만 나온 포렌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포렌직은 iOS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하고 두 개가 같이 다루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포렌직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모이킹만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포렌직이라는 게 왜 나오냐 겹치는 부분들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렌직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그 부분들은 모이킹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이 포렌직이라는 그 안에 있는 파일 시스템 구조나 아니면은 일부 어디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상세히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포렌직 관점들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안에 앱이 설치될 때 이 앱에서 남기는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나중에 모이킹 진단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플러스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내에서 나온 책이죠. 또 다른 책인데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리버스 엔지니어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나오는 책들을 추천을 했더니 다 에이콘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에이콘이 보안책들을 제일 많이 출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에 있는 다양한 석책들을 번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보안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그 개념적인 부분들이 있죠.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그 파트들을 좀 앞에 설명이 좀 많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초구 기초부터 고구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리버싱에 관한 내용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문자들이 보기에는 살짝 어려워요. 처음에 이 기초 부분들이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취약점들을 이제 이렇게 건드는 것이 아니고요. 리버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고급 파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이런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면 될까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게 썼던 남대현씨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책을 또 썼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부분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실무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있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이제 봤던 책이에요. 예. 봤던 책인데 뒤에 그러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좀 퀘스천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그러한 다양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도구들이 또 버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 4권의 책들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유료 그... 판매되고 있는 상용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버전이 되면은 저도 의외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기법들을 계속 찾아서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책으로 다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들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분석기법들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책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